새해 들어서도 경제에 대한 우려, 줄기는 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반영하는 증시, 연초부터 부진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최근의 문제는 한국 경제 매력이 떨어졌다, 투자자들로부터.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 투자할 매력이 떨어졌다. 우리 KBS 전 기자, 최경영 기자님과 함께 한국 경제 왜 이렇게 매력이 떨어졌나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쁘네요. 네, 스튜디오도 새로 여셨더라고요. 응접실 토크에서 이제는 스튜디오 토크로. 네, 이제 약간 좀 사무실 같은 느낌이 나서요. 저도 좀 힘이 납니다. 요즘 ABK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ABK가 Anywhere but Korea라는 말이라며 한국 빼고는 다 어디나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 빼고 어디든 투자할 만하다. 한국은 절대 투자할 만한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굉장히 자조적인데. 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 주가가 쭉 그랬었고 그리고 전반적인 주가라는 게 결국은 경제 전반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언론이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경제 체력이 좋지가 못하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놨는데 일단 현황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1월 달 망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죠. 1월 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축에 속할 겁니다. 한 마이너스 7% 빠졌나요? 우리가 1월 달만? 네, 1월만. 그렇게 빠진 것 같고. 그런데 오늘은 약간 올랐었죠? 그런데 그 현상에 관해서도 저 PBR주의 반등 오늘 그 현상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PBR 먼지부터 말씀하고 말씀해 주시고 짚어주시고 말씀 계속해 주세요. PBR이라는 게 프라이스북 레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와 장부 가치를 비교했을 때. 순자산 비교하는 거죠. 네, 순자산. 그러면 순자산이 1천억 있는데 치과 총액이 1천억이다. 그럼 딱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한 배잖아요. 한 배면 너무 싼 거죠, 사실은. 그렇죠. 보통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배.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도 두 배가 넘어요. 일본같이 저성장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늘 좋았을 때가 1.3배 정도 됐을 겁니다. 1.3배, 1.5배. 그게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할 때 아주 상징적으로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죠. 그렇죠.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낮다. 그렇죠.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 주식에 잘 반영이 안 된다. 왜 그럴까.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저평가 업종들은 강세를 그나와 보였다. 오늘만. 오늘만. 네, 오늘만. 좋은 소식입니까? 어제부터 약간 그런 조짐이 보였고 정부의 정책이 저 PBR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저는 그걸 장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술. 네, 금융적으로 조금 편하게 해 주겠다. 뭐 투자 ISA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IS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따박따박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를 하니까 거기에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높인다고 하니까. 비과세 범위를 더 높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PBR주의 대표적인 게 은행주, 통신주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행주, 통신주들이 팍 올랐잖아요. 그게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따박따박 많이 주는 저 PBR주가 약진했다는 건 정부가 그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틀었다. 그래서 ISA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주면 범위를 높여주니까 면세 범위를. 아무래도 큰손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담게 되면 그쪽 주식들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반대로 성장주들은 또 햇빛을 못 보죠. 지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쪽에서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한참 올랐다가 떨어진 이유도 중국 보니까 전지주가 장난이 아니네. 이런 배터리가 장난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지금 외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 우리 코로나로 가장 유명했던 우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자율주행차의 거의 본산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지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차, 전기차 전부 다 중국이 막 앞서서 다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터리, 거기다 원자재까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만 빼면 중국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국이 이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히 경쟁국이 됐다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미국이 증시가 좋을 때 우리가 2000년도 생각을 해보면 아실 겁니다. IT 버블이라는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증시가 좋으면 우리가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늘 올빼미처럼 미국 증시를 바라봤어야 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미국 증시 좋으면 우리도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2년을 복귀를 해보면 미국 증시가 좋았는데 우리 증시는 안 좋아요. 지금 일본, 미국 증시 다 좋잖아요. 그런데 한국만 지금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씩 보면 각 나라랑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일본은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디플레이션 30년의 시간에서 벗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주가는 희망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니케이가 중국의 상하이 지수를 추월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첨단 기술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 IT가 다시 약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등등. 그렇죠.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고 구글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에 8, 90%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점하고 있는 데다가 달러가 강세잖아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같은 이머징 마켓이나 선진 시장으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이런 시장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게 환율,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성장성입니다. 성장 가능성.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안정적으로 저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저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저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너무 뚜렷이 보이잖아요. 경제성장률이 2%대고 그렇죠. 1.4%고 IMF에서 지금 추정한 것도 2.3%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높였는데 상당히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3년 0.1%포인트밖에 높이질 못했잖아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체력 그다음에 두각을 나타낼 만한 반도체 이외에 두각을 나타낼 만한 어떤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미중 갈등 속에 완전히 크런치가 됐다. 샌드위치가 됐다. 이걸 전 세계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1,300원 지난해 연평균 환율이 1,300원 1,305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1,305원일 때의 주가가 이 정도인데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데도 수출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못 갖는다고 하잖아요. 10년 전, 15년 전에 정경련 보도자료 나올 때 있잖아요. 제 기억에 1,150원에서 1,200원 정도만 되면 수출 대기업한테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환율을 맞춰줬으면 정부가 환율 정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경련에서. 전경련에서. 그러면 그때는 1,000원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 대기업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 대기업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경쟁력이 높았어요. 그런데 1,300원대인데도 경쟁력이 낮다라고 지금 평가. 지금은 환율이 1,300원인데도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낮다. 그렇죠.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한국 투자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 한국 주식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또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한때 말입니다.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중국에서 50%까지 넘어가고 그랬어요. 와 그건 아이폰보다 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교과서에 나오기도 했어요. 대단하다라고 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프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아모레퍼시프 얼마나 잘 나갔어요. 지금 갤럭시 0%대입니다. 그렇죠. 거의 한 대도 안 팔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이폰 계속 선전하고 있죠. 미국의 자동차들 계속 선전하고 있죠. 일본의 장비업체들 중국에서 계속 선전하고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1%, 0%대로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점유율이 뚝 떨어졌어요. 점유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6%대. 6%대라는 게 93년 이후에 지금 최악이라고 한다는데 92년에인가 우리가 수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교를 하기. 수교 이후 처음이네.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매력 없는 시장이 됐다. 성장 가능성이 안정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렇죠. 이게 핵심적인 이유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통 기재부에서는 어려운 건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 국제 환경 그다음에 중국 얘기하면 중국의 산업구조의 변화. 이거 전부 다 우리 손으로 어쩔 수 없다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얘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지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운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 얘기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었고 모든 정권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라는 큰 울타리에서 우리가 한정. 우리의 움직임이 한정될 수밖에 없죠. 억제해지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건가요? 전 정권 씨. 전 정권 씨가 모든 탓이었다면 경제정책으로 인해서는 한정된 영향밖에 없다면 그거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탓만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미중 갈등이랄지 공급망 분리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좀 벌어본다 할지. 미국에게 반도체를 줬으면 중국으로부터 탈중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외부안보 상황이라면 적어도 우리 기업이 적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망을 개척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벌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세안이나 인도로 진출할 수 있는 시간 5년이나 10년을 벌어서. 그거 절대 안 했잖아요. 당장 그냥. 본인이 깃발 힘들었잖아요. 자유가치 동맹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에게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사람들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사실상 포기할 것 같은. 그러면서 10년 정도 장기 원조를 하면서 사실상 전쟁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미국 고위 관계자의 그런 말들이 그냥 공공예라인 미국 외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만 앞장서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제공하고 러시아랑 그렇게 되고 현대차 그렇게 공장 1조, 2조짜리를 10만 원인가 팔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자유가치 동맹을 흔들면서 영업사원 1호로서 본인이 뛰겠다고 한 그 방향성은 맞았는가? 그 방향성이 설사 미국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3, 4년 정도 시간을 벌었다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와서는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뭔가 다른 그들의 레버리지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의 레버리지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외교 정책이 옳았는가? 그 외교가 결국 경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줘버린 꼴이 됐고 중국은 우리를 지금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만나줘요. 그럼 만날 이유가 없죠. 사실은 한국한테 아쉬운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반도체밖에 없는데 유럽도 지금 반도체 한다고 그러죠. 일본도 한다고 그러는데 LP단을 미국이 잘 안 도와줬었는데 일본에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대만 TSMC가 빔 오브 메모리 반도체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 아닙니까? 거의 점유율이 56%, 60% 가까이 돼요? 중국 입장에서는 TSMC만 잘 선택하면 돼요.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시스템 반도체만 잘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미국과 잘 타협을 하면 그러면 군사 안보적인 측면, 첨단 기술 측면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본인들도 단가가 훨씬 높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요새 보니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을 벌면서 조금 조금씩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조망했을 때, 투자자들이 조망했을 때 이 나라에서 이 환율로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경제 체력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300원에서 1,150원, 1,200원 이렇게 내려가면 환 차익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환 차익을 얻을 수 있죠. 환 차익을 얻으면서 1,150원, 1,200원 되면 기업은 그만큼 튼튼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도 훨씬 더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율만 보면 이 나라는 저물어가는구나. 1,150원 때에서도 경쟁력이 있었던 나라가 어떻게 1,300원 때에서도 이렇게 쩔쩔매지? 그럼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 나라에.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민생경제토론회를 연초부터 계속 하루 건너 이틀 건너 하면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 감세 얘기입니다. 감세 이야기와 ISA 투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S&P의 한 25%를 점하는 게 한 5개 기업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서너 개가 한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죠. 네. 30%를 점하고 있는데요. 배당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 봐보십시오. 양도 차익 다 떼고요. 배당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위 1%의 주주들이 한 50%를 가져갑니다. 상위 10%의 주주들이 75%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럼 하이 90%는 주식 투자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ISA 무슨 이런 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면세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돈 많은 주식 부자들 면세 범위 넓혀주는 거예요. 마치 전 국민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고 금융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계급 갈등을 해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금융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미국 공화당이 이야기했던 건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비슷한 통계인데 미국도 상위 1%가 한 40, 50%를 가져갑니다. 배당으로. 한국이 지금 미국하고 똑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같은 경우는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흑인들 대부분은 주식 안 가지고 있어요. 주식이 없어요. 아예 수중에 있는 돈들이 한 돈 천만 원 있으면 흑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에 속합니다. 순 자산 자체가 없어요. 백인들한테 거의 다 쏠려 있거든요. 50% 백인들한테 쏠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위 1%, 10%한테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ISA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곰곰이 보시면 상위 10%, 20%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분들이 돈 벌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나머지 80%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국민들이 많이 가져간다. 주가가 올라가면 전체 국민들한테 이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큰 노산이다. 누가 많이 가져가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라. 그런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kbs나 mbc에서 정확하게 수치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검증을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시네요. 약간 전부 다 중계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언론도. 혹시 잘못 논평했다거나 심지어는 배추와 물가를 헷갈렸다거나 하면 바로 거기서 오는 검증 보도에 대해서 느끼는 한계. 그러다 보니까 중계보도만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배추 매출 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배추 매출 얘기는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최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